맞습니다. 이게 라지죠, 이거. 너네. 저거 라지가. 이상해. 너만냐고 왜 그러냐. 이제 이거 너네 거니까 너네가 챙겨야 돼, 당신이. 준비됐어? 내가 갈 거예요. 편안하게 해, 편안하게. 공 놓치고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. 오, 관진이 좋아. 밑을 늦었어, 지금 포수가. 시향이 긴장한 건 아닌데. 오케이, 오케이. 야, 임범이랑 관진이는 처음이니까 다른 거 던질 때 알려줘. 칼. 어이, 좋아. 나이스, 공이. 에이지, 공. 통 move! 응或은가! etter such70 ob Ruth 아이스, 으아이스. 아이스 봐요. 아이스, 아이스 봐. 아이스, cheapest. 아이스, 아이스, 아이 이것도 mache. 아마추어 때 했던 거를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에 잘한 거는 그대로 유지할 테고 거기서 잘 안 됐던 부분은 기초적으로 다시 낮은 물건이 돼 생각했던 거보다 첫날인데 둘이 너무 잘한다 아까 첫 긴장했지? 첫 공들 딱 들어오는 거 보고 이거 이상 더 두 배, 세 배 더 좋은 투수도 들어올 거야 그거 다 커버해야 되잖아 하면서 궁금하거나 아니면 뭐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하라고 최대한 맞춰줄 거니까 약간의 긴장은 도움되지만 긴장이 많았어도 솔직히 도움되지 않아 최대한 편하게 하는 거야